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흥 크로마퍼 지휘자 장정숙입니다. 23회 월더콤서트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모든 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의 악기로 153팀이 3번에 걸쳐 연주회를 진행하는 놀라운 일이 이번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성흥의 한 사람인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흥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23회 월더콘서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흥 부지휘자 장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흥협회 부지휘자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흥협회 단장 이수숙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부단장 정유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흥협회 총무 이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흥협회 서기 박윤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서기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흥협회 회계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흥협회 부회계 건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대단장 박영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대 단장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대 단장 유식경입니다. 제 23회 월더콘서트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흥협회 12대 단장 윤현주입니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흥 13대 단장 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흥 14대 단장 이정희입니다. 제 23회 월더콘서트 랜선 음악회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천연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흥협회협회장 강기순입니다. 제 23회 월더콘서트 랜선 음악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원래는 왕왕왕초보 그러니까 크로마플을 처음 접하신 팀부터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팀까지 총 153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53팀. 이거 너무 기적같은 일이 아닌가요? 한 팀 한 팀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예쁩니다. 오늘 한 팀 한 팀 준비한 것을 발표를 할 때 153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